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큐티브문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방금 읽은 구절은 야곱이 라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부분 1절에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자식 낳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라헬에게 야곱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분명한 인생관이 나타나 있죠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주관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야곱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불완전한 부분도 부족한 분 참 많았지만 이런 그 생각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맞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메시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좌충우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 인생관 하나는 변치 않고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도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것처럼 큰소를 치지도 마십시오 그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